다 마셨으니 집에 가자. 데려다줄게. 어? 내 신발이 없어졌어요. 어? 아까까진 나란히 놓여져 있었잖아. 그러니까요. 말도 안 돼. 옆에 온 사람도 없었는데. 어쩔 수가 없잖아, 그러면. 일단 업혀. 네? 그냥 업혀. 맨발로 걸어갈 수는 없잖아. 어떻게 그래요? 그럼 안고 갈까? 뭐 어때? 전에도 한 번 업혔었는데 그냥 업혀. 저 그냥 맨발로 가도 되는데. 그냥 맨발로 가도 되는데. 괜찮아. 친구끼리 이 정도도 안 해주면 돼? 저 무겁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꽉 가놔, 꽉. 모르는 사이일 때는 상당히 무거웠던 것 같은데. 지금은 친구 사이라서 그런가? 하볍네. 나는 너 사주고 싶어서 그래. 꼭 사줄 거야. 그런데 자꾸 쳐다보잖아요. 쳐다보면 어때? 남들이 쳐다보는 거 나는 아무 상관없어. 대체 어디 가는 건데요? 뭘 좀 찾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. 아. 오이고 저리인데. 안녕하세요. 신발 좀 볼게요. 이것 좀 받아. 자. 너는 여기 딱 앉아있어. 내가 너한테 어울리는 신발로 찾아올 테니까. 일단 요거. 요거 하나 주시고. 그리고. 그리고. 그럼 안녕. 여러분, Hal Daredevil. Jie & mortgage in the plaintiff. Anyone.